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과 글이라는 것은 소통수단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말과 글을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말과 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말과 글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방향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의 뿌리의식과 역사의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뉴저지 훈민학당의 원혜경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추웠던 겨울이 해동되고 봄날씨가 따뜻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굉장히 따뜻해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좀 추웠지 올해는 네 많이 추웠어요 100년 만에 추위였다는데 감기는 안 드셨어요? 네 좀 감기에 강해서 그런지 올해 잘 넘어갔습니다 아이들하고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마음이 더 맑아지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표정도 또 아이들처럼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꽃도 피고 꽃을 보게 되면 더 마음이 좋죠 그렇죠 꽃은 사람의 마음을 또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하얀 눈이 또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원생님은 아이들하고 생활하니까 늘 꽃을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아이들 얼굴 바라보면 순수함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보다 더 예쁜 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꽃을 보면서 생활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네 이제 제가 20년 넘어서 25년 4년 4년 되고 있어요 아 훈민학당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훈민학당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캐나다에서부터도 한국 학교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네요 네 실질적으로는 캐나다에서도 한글 교육 일을 하셨어요? 네 제가 캐나다 처음에 갔을 때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캐내디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넌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해외 동포 아이들의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글 교육에도 몸담기도 했죠 원래 캐나다로 오셨군요 네 그런 말을 듣고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난달리 그 말이 쉽게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학을 전공으로 살리셔서 캐나다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네 한 35년이 벌써 됐네요 그러면요 미국에서 한 25년 됐고 아니요 미국은 제가 저희 다 통틀어서 제가 한국 학교를 한 게 지금 그렇게 됐죠 본래는 그 훈민학당이 아니었잖아요 네 훈민학당도 원래 그 1982년도에 보고타 한인 성공회에서 교회 학교로 출발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부터 교회 학교로 시작이 되었다가 그 이후로 이제 교회 학교에 그 한글 학교 적은 소수 인원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하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미국이라는 데가 저한테는 또 생소한 곳이었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다가 제가 한 지금 7, 8년 된 것 같아요 아 이곳에서요 적극적으로 이제 한글 학교를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들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 학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에 이제 봄, 가을로만 했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겨울 동안에 또 다 잊어버리고 제자리로 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내가 한국 학교에 보냈다라는 그 위안 뭐 그런 마음에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는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가 그 크리찬들이 성경 읽을 때 맨날 창세기만 읽듯이 아이들도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해보자 해서 12주로 해서 끊어서 4학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학생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4세부터 시작해서 16세까지 16세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6세는 좀 어렵고요 학기마다 학생들이 보통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저희 학교는 제가 지금 인원수 제한을 해서 지금 100명으로 딱 끊었어요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도 해봤는데요 너무 아이들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학교는 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군요 제가 학생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게 딱 1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행사를 하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저한테는 100명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몇 주인가요? 한 10주? 12주 12주 정도 되는군요 근데 한 학생이 봄 학교의 학생이 또 여름 학교도 들어오고 그러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연결돼서 근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참 뛰어노는 아이들한테 뭐 가나다라, 기억리, 은, 데, 태블러브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이제 지루한 그래서 아이들이 실증을 내는 건데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뭐 재밌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여기 동포 아이들한테는 사실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언어 습득이 쉽지 않은데 그 아이들한테 학교에 오는 것을 좀 즐겁고 재밌게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같이 프로그램에 넣었죠 그래서 뭐 퀼트나 탁구 바느질이요? 네 바느질 그럼 뭐 여학생들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남학생들도 있어요 네 아이들이 요즘에 단추 다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단추를 못 달아요 앞으로는 이제 남자들도 자기들이 이제 단추 달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요리도 그렇고 또 다양하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친다고요? 네네 아이들한테 요리 가르쳐 있어요 요리반 인기가 저희 학교에서 아마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즐거움 요리를 만드는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먹는 것을 스스로 내가 만든다라는 것은 네 아이들은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일반적으로 뭐 음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무용도 있고 기타도 있고 저희 수학도 있고 한국어 수학도 있고 또 영어 수업도 있고 일상적인 것을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군요 네 다도 수업도 있고 사실 학교가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수업을 받을 어린 시절에 보면 기억을 해보면 선생님의 존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선생님의 존재가 컸던 것은 그때는 아마 선생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지식이라는 것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다양성을 좀 가지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할 때 특히 이제 한국 학교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미국 선생님들과 미국 아이들과 그런 미국 시스템 속에 있다가 엄마 아빠와 똑같은 선생님 그리고 또 똑같은 나와 똑같은 얼굴에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한국 학교에 오면 그런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위로를 받는 거에 조금 더 기쁨을 주고 거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만족도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제 지식은 요즘에 세상이 이제 컴퓨터 시대다 보니까 네 또는 셀럽판 스마트폰에 보면 어떤 것이든 10초면 다 우리가 궁금한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된다 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배워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배리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렇죠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같이 노는 프로그램 애들아 놀자 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네, 애들아 놀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썸머에 제가 여름 학교를 주말 학교로 하다 보니까 주중이 너무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방학이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더 한국어도 집중 수업을 시키고 한국 문화도 알리기 위해서 그 수업을 만들어서 이제 캠프를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캠프 가자 그러면 애들이 정말 방학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름을 단 게 얘들아 놀자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노는 것 같은데 배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는 것도 뭔가 전문성 있게 놀게 해야 뭔가 그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곳인데 네, 그래서 뭐 케이팝 선생님도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네, 또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을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을 되도록이면 저희 학교에서는 모시려고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천세련 선생님 유명하신 화가 보이시죠 네, 유명하시죠? 저희 학교에서는 아주 보물이죠 다또, 북글씨, 또 그림 네, 안검초 선생님 그리고 안검초 선생님은 또 매듭공예의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네, 그리고 동양화의 또 박은영 선생님 그러시죠 난타의 박봉구 선생님 네, 또 창의 김창욱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전문성으로 와서 또 교육하네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네 조금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여름 썸머 캠프 언제 등록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 캠프도 학생 수가 40명밖에 안 모아요 그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저는 학생 수를 좀 많이 모집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제가 인터뷰를 꼭 거쳐야 저희 학교를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선택받아야 되겠군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 학교에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아, 혼민학당은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에 집중 교육을 원하시면 제가 이제 다른 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에 거긴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더 중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좀 천천히 가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접근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네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있어요? 발표회 같은 것도 보면 연극 공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연도 있고 전시회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독도 전시회가 있고 한 번은 이제 학교 작품 전시회가 있고 엊그제는 또 한복 맵시 경연대회도 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4회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복을 참 좋아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날에 한복을 입고 오세요 그러면 한복 입는 애들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한복 불편해요 그리고 한복 살 돈이면 뭐 다른 거 사는 게 더 실용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한복 맵시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상금이 상품이나 상금이 좀 크게 나가요 그런 거 심사하고 그럴 때 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뭐 이러면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아이들이 투표하게 한 거예요 심사위원을 우리 전교생 아이들이 그 표를 이제 신청한 아이들이 표를 들고 있으면 그 아이의 그 넘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뽑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네, 학부모님들이 뭐 아우, 왜 우리 아이 안 됐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맵시대회에 출전을 하려고 하면 집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눈높이의 그런 모션이나 그런 것들을 연습해오고 그런 말을 연습해오고 하죠 평소에 교우 관계도 잘해야 투표를 받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면도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많죠 특히 또 전문성 있는 선생님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그 열정과 봉사만을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많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기종 그 한구학교, 그러니까 불란서 쪽에 네 한구학교하고 무슨 교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디종 한국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는 제가 디종 한국학교의 노선주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함께 뭔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럴 바에야 우리가 아예 자매결연을 맺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고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점점 이제 나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조금 재미있고 뭔가 보람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에 있는 한국학교와의 교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종 한국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프로그램에 있고 우리가 그쪽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쪽에다가 또 전수시켜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디종 한국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썸머 캠프에 이제 합류가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네, 그럼요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동포사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뿌리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많게 있느냐 네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이냐 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문화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역사의식이 무엇이 중요하냐 네 또 말과 글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미국에 살면 미국에서 미국 영어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혹자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여기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화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이제 그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려지거든요 그때 됐을 때 그 뿌리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심하게 흔들리면서 자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소수민족으로서의 열등감이나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본인이 자신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체성, 뿌리 교육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2, 3년 전에 아베가 미국에 하버드대기에 방문했을 때 네 한국 학생 최민우 학생 최민우 학생 네 영어 이름은 조셉 7호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멋진 학생이죠 네 그 학생이 아베한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때 그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은 사실 뿌리 교육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 한 것 중에 제가 한 대목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의 역량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조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역사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당황을 했었죠 네 역사적인 모든 자료가 증거가 있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못한 일본이 잘못한 역사적인 자료가 근거가 있고 고노다마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아 참 정말 그것은 미국 전체 전 세계인이 놀랐죠 네 정말 그가 최민호 군은 2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느냐 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으로부터 네 그런 평소 단지 지식만이 아니고 얘기를 들었던 의식을 갖게 뿌리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 아이가 당당함이 있었잖아요 자신과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한 학당이나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네 가정으로부터 또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됐죠 네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한글학교는 사실 주말학교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 학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그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중간 그 중간 지금 한 30대 40대쯤 중간 세대가 사실은 역사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한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역사 교육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 뭐 국가적인 차원이 여러 가지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근데 그 역사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거기 지금 혼민학당 같은 경우도 뭐 역사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좀 재미가 있나요 저희 역사 교육은 사실 이제 그 전교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독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독도 선도 교육 학교로서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독도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 사실 독도 교육 시킬 때도 독도 이제 너무 지겨워요 그만 좀 시키면 안 돼요 이랬었는데 저희가 꾸준히 지금 시킨 결과로는 학생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작년에 저희가 그 독도 전시회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백악관과 청와대와 또 일본 정부의 그 편지 쓴 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그 생각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 최민호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그 조금은 조금은 깊이 있어지는 단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그 울분이 나오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네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는 또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들 이순신 장군이 네 저희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그 썸머 캠프에 한 인물을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9주 동안 시켜요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강한 리더십의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이제 신사임당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 원혜경 교장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역사와 어떤 민족적인 또는 애국적인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번 얼마 전에 한 윤동주 시인의 후원회장을 또 맡으셨던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이제 몇 회 계속 공연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작년에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윤동주 추모 동시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한 한영 이렇게 해서 동시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제가 그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의 박희태 단장 그 방크의 박희태 단장 이야기하면서 선생님하고 저는 한국 역사를 알리는 그런 단체죠 방크는 네 DNA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타고난 무슨 DNA가 달린지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 적당히 해도 되는 거에 왜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쏟을까요? 그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안에 왜 그 끓는 열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그 많은 시인들 중에서 제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물론 민족 정 시인이기는 했지만 그 윤동주 시인만이 갖고 있는 순수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평화 어떤 일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던 그때 그 시대에 아픔을 노래한 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유난히 DNA가 아마 우리 원 선생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가족 중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대표이신 네 네 저희 오빠가 오빠가 한 번 계시죠? 네 오빠가 환경연합의 대표로 지금 장 누구시죠? 장재연 친오빠 되시죠? 네 본래 성희 장 대경 선생님 네 제가 라스트 네 라스트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자랑할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되다 보니까 네 뉴저지 한의관 권립기금으로 또 많은 돈을 또 후원을 하셨어요 네 그 제가 지금 이제 뉴저지 한인의 일과 또 평통일과 또 알재단 예술인 네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뉴저지 한인의 일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디를 갔을까 네네들이 과연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얼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그걸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보도 멤버로 제가 들어갔어요 학교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후원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중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보람된 곳에 하는 거에는 내 것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노후 대책을 해놓고 그런 일정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과감하게 이것을 풀자 해서 한국 학교도 제가 많이 지금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 또 한인의 요번에 차세대를 위해서 또 한인의 권립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사실은 뒤에서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게 드러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후원과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있을 때 기부하고 있을 때 준다고 하는데 그때 늦는다고 하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우러날 때 없어도 기부 활동을 한다든가 또 후원 활동을 하든 봉사 활동을 한 것이 진정한 활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원혜경 교장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 사랑이 우리 훈민학당의 학생들에게 모두 다 아마 훌륭한 교육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봄을 맞이해서 더 봄꽃이 화사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교육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저지 훈민학당의 원혜경 교장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꽃향기가 가득한 또 사랑이 가득한 오늘 이 스튜디오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